여러분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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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점심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강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뒤에서 대기할 때는 어디에 계신지 안 보여가지고 소리만 들어요. 그리고 왜 뒤에 계셔. 부끄러워 죽겠네. 노래하는 내 얼굴을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반갑습니다. 세상에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딱 좋은 날씨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지요. 반갑습니다. 오비들을 똑같이 보고 계셔가지고 내년에 다 똑같이 보고 계세요. 원래 제가 어제 포전스를 해가지고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이 주로 제가 꼭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60대에서 왔어요. 저도 너무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. 실제로 만나니까 더 이쁘 보이지 않나요? 조금 아쉬운 거는 햇볕이 있었으면 좀 더 화사해 보겠습니다. 너무 어두껌껌해가지고 괜찮으세요? 저 좀 신나는 노래 부를까요? 괜찮으실까요? 괜찮으실까요? 아니 대답지를 너무 이쁘지 않나 싶어서. 저번에 제 노래 중에 댄스목들이 있는데 몇 곡 한번 불러볼게요. 같이 놀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아 아아 착한 누나입니다 영원히 같지만 헤어스타야 너는 죽는구나 돕니다 하하 아무것도 안 오지 어머 감사합니다 아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 오죽 오죽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행사 무대에 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야가를 보셔서 빅 둘러서 구경하는 무대는 처음으로 아는 것 같아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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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록벌만 계셔가지고 어디다 돈을 둬야 할지 몰라요 다음 노래도 신난 노래도 그냥 계속 부를까요? 제 노래 중에 사랑아 라는 댄스복이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같이 시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도 음악소리 올려주셔서 조금 큰일 것 같아요 같이 놀아! 수고하십니까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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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규모한 남자도 웃을 수 없어 너희들 나랑 희망 속에 너의 귀를 눌러도 가슴 모두 감사나올사 난 고맙습니다 에어컨 안 하실거에요? 에어컨 안 하실겁니까? 그.. 사람이 너무 불러가지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의자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의자가 과중을 못 견뎌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동영 관람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의자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여러분 공연을 안전하게 깔끔하게 즐겨주셔야 계속해서 이런 공연들이 요치가 됩니다. 저 이제 앵콜롤 알아서 마지막으로 부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 지금? 네. 그 공연에서 내려보셔야 된대요. 알았습니까? 내려와! 내려와! 뒤쪽이 위험하세요. 위험하세요. 죄송한데.. 알았어 내려와요.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대로는 공연이 좀 위험이 될 것 같아서 내려와 주시는 분들 이쪽에 올라가 계신 분들 내려와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니요요요요요. 발이 이제 사이지만 내려와 주세요. 내려와 주세요. 장유정씨가 뒤에도 많이 보고 공연하시니까 위험합니다. 내려와 주세요. 내려와 주세요.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. 내려와 주세요. 내려가 주신 바랍니다. 네. 내려와 주세요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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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장유정씨 가시면 네.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인파가 나가다 보면 더 아무래도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저희 뒤쪽에 계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저희가 이동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앞쪽에 계신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 마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부터 무대를 끊어드리고 다 안내가 나왔어. 부탁드리겠습니다. 무서워. 무서워. 그럼 안전. 중요합니다. 안전 관리 꼭 해주실 거죠? 그죠? 그래야지 장유정씨의 노래를 더 들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안전하신 거죠? 그죠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 이제 마지막 한 번 부르고 인사를 드릴게요. 뜨거운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. 감사합니다.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짠짠한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진 좀 그만 찍고 박수 좀 시켰습니다. 자 여러분 공연이 끝나면 바로 이동하자 마시고 짠짠짠을 같이 좀 해보세요. 준비!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공연이 끝나면 조금만 밀어날면 고출를 한국어 찌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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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자, 장윤정 씨에게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네, 구설장님께서 올라가 주시겠습니다. 여기 사단 번지는 여러분 장윤정 씨 잘하시죠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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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